네 여기는 이제 부발력 앞인데요. 부발력 아미선결교회 예 부발력입니다. 52분 차를 타기 때문에 지금 잠깐 나와 봤습니다. 이제 다시 들어가야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KTX 타보려고 온 것 같아요. 주말이 그래서 부발에서 청주까지 35분 만에 사실 저도 지금 이곳 한번 타보려고 온 거죠. 부발력까지 예 부발력은 뭐 이런정도로 캐치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시 42분 7시 52분 11시 37분 14시 27분 19시 5분 8시 32분 예 KTX 타는데요. 들어오면 돼요? KTX 또 있어요. 또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래요? 끌고 다녀요. 끌고 다녀요. 끌고 다녀요. 끌고 다녀요. 네. 안녕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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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전철역하고 겸하고 있어서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KTX2 KTX2 열차가 이미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Chanel 8시 32분 4시 32분 Guria epsilon 한글자막 by 한효정 2번 플랫폼은 경강선 1번 플랫폼은 내륙선이겠죠 트레이텍스 2음 731호 6량 6호차까지 구성이 된거죠 무게 많은 사람들이 타는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별로 사람이 안보이네요 생각보다 요 앞단이 나왔어 오크랑 K-FIX 517호 517호 편성 517호 편성 517호 편성 517호 편성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 열차 수요라던가 그 다음에 주행시간을 보면 일개편성만으로도 충분해 보이긴 하던데 예비편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끝까지 한번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열차 타는거 안내말씀 드립니다 7시 52분에 7시 52분에 청주역으로 출발하는 켄텍스 2음을 이용하시는 고객님은 타는거 늘려가 타는거 늘려가 타는거 늘려가 노부로 이동하여 재생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립니다 여주에서 온 열차네요 여기 이제 세종대왕동에서 여주에서 온 열차네요 여주에서 온 열차네요 스마트차가 아주 편하고 안 편하게 스마트차 운영상 여기까지가 1호차입니다. 1호차가 특실인가? 1호차가 특실인가? 방향이 이쪽이구나 열차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깨끗하네 열차가 새 열차라서 여기 차팡이도 있고요 여기는 휠체어 공간이네요 승객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침에는 차차니까 저쪽은 맨 1호칸 1호칸이 특실인 것 같습니다 여긴 사회 하나도 없네 5호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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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 6호 7호 3호 8호